그녀는 바랍니다. 보다 생기있고 아름다워지기를. 그녀는 희망합니다. 늘 에너지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그래서 비타민하우스는 연구합니다. 모든 이가 만족하는 최고의 제품과 최상의 서비스. 24시간 가슴 뛰는 삶을 살아가는 당신을 위한 무한 에너지. 건강에 대한 모든 것. 비타민하우스 소비자 중심 경영 인증 기업. 기술 혁신형 기업. 매출 천억 원 달성. 최고의 뉴트라 슈티컬 기업. 그러나 이것은 비타민하우스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1995년을 시작으로 쉼없이 달려온 열정. 수많은 발상의 전원과 끊임없는 도전. 전문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비타민, 미네랄 등 건강기능식품 180여 종을 원료 수급부터 생산 유통까지 책임질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이것이 바로 비타민하우스의 진짜 모습입니다. 생기 넘치는 건강한 삶을 꿈꾸신다면 끊임없는 관리와 체계적인 설계가 필수적입니다. 국내 최초 샵인샵 시스템 도입 전국 17개 지사 운영 3500개 약국 입점 1200개 병원 입점 백화점 할인점 홈쇼핑과 온라인으로도 만날 수 있는 비타민하우스만의 전문 영양 솔루션 성별, 연령별, 생활환경까지 고려한 당신만의 특별한 영양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는 것 비타민하우스 고객만이 누릴 수 있는 차별화된 생애 영양 설계 시스템입니다. 2009년 국내 건기식 브랜드 최초로 싱가폴 매장 런칭 3년 연속 베스트 히트 상품 수상 2011년 비타민부는 한국 소비자 만족지수 1위 소비자 만족 대상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연구개발진들의 기능성 원료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개발 제품에 대한 철저한 성분 분석과 고함량, 고기능성의 다양한 제품 개발 이로써 좋은 제품과 더 좋은 제품의 차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고객의 취향을 고려한 정제, 캡슐, 추어블 등 다양한 형태의 건강기능식품에 이어 산소탱크로 유명한 세계적인 축구선수 박지성과의 만남으로 개발된 박지성 비타민과 비타민 워터, 건강기능식품을 넘어 음료, 차, 캔디 등 다양한 일반 제품군까지 보유한 국내 최고의 건강기능식품 기업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비타민하우스의 성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식약청에서 인증한 GMP 설비를 갖춘 최첨단 생산 라인과 온, 오프라인을 통한 다양한 유통채널을 바탕으로 국내는 물론 중국, 싱가폴 등 세계 굴지의 기업들과 양해각서 그리고 상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이란, 필리핀, 중국, 싱가폴, 미얀마, 인도네시아 베트남 브랜드 런칭에 이어 유럽과 미주시장까지 세계에서 주목받는 기업, 비타민하우스 지금 이 순간에도 비타민하우스의 에너지는 세상을 풍요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연과 사람을 함께 연구하는 기업 나눔으로 행복 비타민을 실천하는 기업 비타민하우스가 건강한 삶을 위한 푸른 에너지를 선사합니다. 넘버원 헬스케어 프로바이더 비타민하우스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비타민하우스 비타민하우스 제 Allah